7월 첫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3부 예배 후 친교실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와 함께 풍성한 교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한 2023년 여름 단계 선교가 진행됩니다. 일정에 따라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7월 28일 금요일부터 30일 주일까지 Child of God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Youth Summer Retreat이 열립니다.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등록은 사랑 북카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박 3일간 예배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부터 4주간 주일 오후 1시 20분에 순장반실에서 제23기 새가족 멤버십 클래스가 진행됩니다. 우영화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는 새가족 멤버십 클래스를 위해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삶을 북카페에 입구 자율 판매대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환영실로 오셔서 단임 목사님을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